I'm so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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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ough it says I'm so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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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see it I'm so red I can see it I'm so hot Tony I'm so hot 한 마디 해 전혀서 끝날 미안해 너랑 내 문제 만날 수 없어 날 쉴 틈이 없는 우웅 넌 내 두꺼번에 갈수록 불편 불편하고 넌 내 두꺼번에 우웅 넌 내 나야되어 터지는 뜨거운 눈빛 내 아기아기아기 차가운 눈빛 우린 내 두꺼번에 우웅 I'm so hot 난 나만 내가 I'm so hot 난 나만 내가 난 나만 내가 I'm so hot 난 나만 내가 빛이 나 빛이 나 난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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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hot 빛이 나 빛이 나 난리나 난리나 I'm so hot 싫어 내가 뭔들려 계속 오려고 했던 애 그것이 아미아리아 야야 계속 맡겨놔도 좋아요 야야야 바람 불면 깜빡 안 돼 나의 향기 웃음 빛을 뛰어나는 나의 향기 널 돕는 것이 처음 들 때까지 다 쉴 틈이 없는 깜짝이 어렸어 난 눈이 올라온 네 매력에 잠긴 해 넌 너의 때리는 뜨거운 소리 내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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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feel 너를 먹이는 뜨거운 느낌 I'm so hot 난 난 내가 I'm so hot 난 난 내가 I'm so hot 난 난 난 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4월 첫째 주 새롭게 바뀐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새롭게 바뀐 연관의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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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소감 한 번씩 짧게 쫙 갈게요 네 일단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바뀐 트로피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리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멤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리들 사랑해요 네 고마워요 우리 메리들 고맙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MLD 대표님 이영진 대표님 그리고 누구지 이사님 누구지? 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네 네 thank you for all the mary's that waited for us about nine months we love you thank you for supporting us we love you thank you for supporting us y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축하합니다 우리 공부연대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정 지구전을 쇼 챔피언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영 축하 Cassel 루ẫ이 잘 이루엌 밥 귀여워 귀여워 아침 찢어지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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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했잖아 귀엽게 귀엽게 난 내 건데 갈수록 불타 똑바로 못 보나 용락에 던지는 뜨거운 느낌 내 여기 여기 여길 잡아 wanna feel 를 녹이는 새로운 느낌 아아아아 I'm so hot 난 난 내가 다같이 하하 I'm so hot 난 난 내가 하하 I'm so hot 난 난 난 내가 비치나 비치나 난리나 난리나 I'm so hot